수동기행 가겠습니다. 수목? 수도요? 이까지 안 왔어, 다행이다. 나도 안 왔어, 다행이다. 처음 피하는 거 아니야? 두 개 맞춰야 된다고요? 두 개. 먼저 두 개. 말레이시아의 수도는? 아렘. 아렘, 하나, 둘, 셋. 자카라탕. 땡. 아, 이걸 모른다고? 진. 말레이시아 이거 몰라? 말레이시아. 말레이시아의 수도는? 말레이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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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말레이시아 수도 왜 모르지? 일단 첫 글씨 한 번만 알려주세요. 모를 것 같아, 들어도. 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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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렘. 아렘. 코알라룸푸르. 아, 오케이. 그래, 너 왜였어? 아, 이런 거 막 아미 여러분들 되게 서운해 안 하셨어요. 아, 진짜 죄송해요. 저희가 진짜 공부하겠습니다. 말레이시아 우리가 간 적이 있지? 있죠. 독일어별로 나와 있잖아요. 아미 여러분 사랑해요. 다음 문제요. 산라룸. 노르웨이스는? 아렘. 아렘. 오슬루. 오케이. 노르웨이스. 다행이다, 스톱게임이 이제 나와서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아? 네, 알겠습니다.